재밌다면 우와 이idis과 Resilient Na-lea 향 아이민 레몬도 갈아서에 제스트를 만들어 줄게요 신원에 보관한 버터에 설탕을 넣어서 풀어줄게요 이제 계란을 넣어서 풀어줄게요 이제 계란에다가 밀가루, 박력분이랑 베이징가루 섞어줄게요 그리고 재료들도 넣어줄게요 다 구워져서 이제 망에서 분리한 다음에 식혀줄게요 이제 슈가파우더에 레몬젯 섞은거 발라줄게요 피스타치우랑 레몬제스트도 뿌려서 마무리할게요 이제 슈가파우더에 레몬젯 섞어줄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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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